2월 17일 저녁에 일본 규쇼 후쿠오카에서 큰 땅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이나 구마모토대지진 전에도 땅울림과 의문이 폭발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일본 규쇼 구마모토에서 미야자키연 방향으로 큰 줄기의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징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 진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기로 볼 때에 3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과거의 강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일에서 다음 달 초승달 부근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이번 3월 3일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우선 돌고래들의 사체가 발견되고 있고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초승달 부근이기에 3월 3일까지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2월 18일 금요일에 일주일에 세 번째의 지진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18일부터 일주일간 25일까지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15일 보름달 전후로와 여는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에서는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근처에서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작년 10월 7일 도쿄 수도지아 지진 규모 6.1의 강진 발생 5일 전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월에도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7.7의 강진 발생 3일 후에 쿠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피지에서 규모 6.9가 발생한 다음 날에 일본 미야기연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패턴입니다. 또한 작년 3월 5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지 4일 후에는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으며 그 2주 후에는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진도우강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의 패턴은 작년이나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동일본대지진 때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인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이 발생한 지 15일 후에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진도우약이 발생을 하였고 다시 이틀 뒤인 3월 11일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3월 20일에 미야기의 진도우강은 뉴질랜드 지진 15일 만에 미야기에서 진도우강이 발생을 하는 동일본대지진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른 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뉴질랜드 근처에서 강진말생 외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에서 진도우급이 발생을 하게 된 후에는 한 달 뒤에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롭한 ή 감사드립니다.